그니까 이 스마이스를 어떻게 하면 고치는 거야? 잠시만 오십시오. 고름난의 시간, 스마스 바람이 강하니 참고하세요. 바람이 강합니다. 오, 잘 못 쳤다. 너도 살았던 것 같아. 바람이? 잘 쳤다 했네. 세월이야. 넘어간다, 넘어가. 거리가 너무 가. 거리가 너무 가다. 멈춰야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할게. 골프전은 화면에 하면 잘 돼? 무조건 잘 돼. 조금만 잘 돼. 오, 야. 돌아가자. 오, 야. 야, 손이. 야,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 일단. 어, 잠깐만. 야, 어디야? 오, 야. 갑자기. 오, 씨. 그래, 이렇게 나왔는데. 어. 너무 안 돼. 재혁이는 일단. 저기야. 저기야. 네, 나이스. 진짜. 재혁이 저, 드라이버를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될 것 같아. 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네, 공기장터 이런데 따로 할 수 있잖아. 어. 하. 하. 여행이. 드라이버를 바꾸면 되게 잘 치겠다. 아니, 시원 때 대세는 핀이네. 현재 대세는 핀이네. 현재 대세는 핀이네. 아, 야. 페어웨이야. 야, 우리 중에 제일 케어웨이야. 어, 아닌가요? 오, 페어웨인 줄 알았는데. 공기 진짜 페이드로 하네. 몰라. 어, 밑에 가서 밑에. 승인하세요. 승인 자체가 페이지 승인. 6번. 그래? 야, 근데 이거 어제 내가 영상을 봤으니까 근래 거야. 내 마인드, 그 뭐냐. 뭐냐. 마인드 세팅. 마인드 컨트롤. 야, 근데 영상이 요새 엄청 많더라고. 영상이 엄청 많더라고. 형이 뭐라 그러더라. 뭔가 계속 자기 방식 같은 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뭔가 계속 뭔가 하는 게 있잖아. 마인드 봤어. 마인드 봤어. 스크린 나 여기 시키려고 했어 아, 네 여기 시키는 데 그러잖아. 아 그래? 어디 가르쳐줘? 여기 피칭 있잖아, 저기 클럽 저기 오른쪽에 몇마대 왔는데? 나야? 나야? 120인데 6번 펑펑하면 6번 아 펑펑하면 120인데 6번이면 다 펑펑 맞지 나야? 근데 그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보통은 10%보다? 일반인이 보통 샌드가 70 오프로치가 90 샌드가 70이요? 100에서 110 나 샌드 잡았는데? 아 근데 저기 피칭 잡으려잖아 그러니까 너는 러브 때문에 공략거리가 10%가 줄잖아 그러니까 피칭 잡으려잖아 9번짜리 아이고 아이고 9번 맞지? 아니 나도 6번하고 9번을 맨날 했다니 밑에 줄이 보여있으면 광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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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패드를 밑쪽으로 보고 해보면 돼 이런 숫자가 응 여기 자꾸 딴 데가 많냐 근데 뭔가 맞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열려다 맞잖아 열려다 맞잖아 응 열려다 맞잖아 일발루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번 거 무내지 마시고 펜에 계시키세요 근데 주위가 힌 떼면은 또 제대로 맞냐 그래? 하하하하 이게 쉽게 개팔이네 레디? 네 네 왼쪽 발을 치고 한 발 뒤쪽으로 빼고 치고 맞을 거 같아 네 이쪽 왼쪽 발을 뒤쪽으로 아 아 아 아 남겨서 아 아 아 아 아니 살짝 살짝 빼라고? 한쪽쪽 아 네 네 이렇게 치라고? 한쪽까지 이렇게 빼면 이렇게 어떻게 치워? 그냥 이렇게 치는 거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없고 보통 영상이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슬라이스 안 나오고 오이 큰 나오잖아 54m 어 샘드로 54m 54m 레디? 레디? 오우 전화 안 거 같은데? 아긴 해 안 돼 안 돼 한번 아 샘드야 그래? 응 근데 싹 맞게 해 싹 맞게 해 그래 이렇게 나쁜 샘드는 아닌가 봐 주영아 가져 레디? 거의 분수 없이 다가는데 약간 지금 오우선은 그렇게 다가서 아 아 센가? 아 이게 센구나 아 아 아 저 프로님 잘 붙이시면 코팅이 편해요 아 26 잘 붙이는 코팅이 편해 보여줄게 26 응 26 샘드에 진실해 샘드에 진실해 샘드에 진실해 샘드에 진실해 샘드에 진실해 샘드에 진실해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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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잉 렛잉 레 오, 되는 줄 알았다. 몸에 힘 빼고 천천히 숨을 가세요. 아니, 좀 젊은 대단한 것 같아. 거리가 한쪽 전이니까. 레디? 아니, 다양한 건가요, 거리가. 이게 뭐야? 아, 생긴구나. 화이팅! 레디? 아, 탑본이다. 멀리 걷는 없어. 오, 어디가, 어디가? 아, 어디가, 어디가? 오, 지급했어. 나 지금. 뭐야, 이게? 스윙 준비하세요. 레디? 레디? 이것도 좁았네. 아, 이게 아파하게 했는데? 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넥컵 이상 보세요. 넥컵 이상? 어렵다. 아, 멀었네. 멀어. 네. 11m밖에 안 되는 거야? 12m밖에 안 되는 거야? 자, 보자. 레디? otros. 한 거 봐봐, 잡고서 등장할게요. 어어! 나이스가 신이. 아, 장배를 막았어요. 양발를 막았어요. 장바가 막았어요. 양발를 막았어요. 양발를 막았어요. 여기 네 명이시니까 담별을 피가 빨리 끼고 싶구나. 나이놀피를 찍었거든요. 돌렸는데, 건너리피도. 나 오늘 아래 앞쪽에서 5번으로 가야 돼. 5번으로 가야 돼. 5번을 해보고 나가야 돼. 나이스! 커팅 감이 좋네. 와... 5번으로 가야 돼. 나오지 마. 5번으로 가야 돼. 5번으로 가야 돼. 5번으로 가야 돼. 3번으로 가야 돼. 1번으로 가야 돼. 나 버리기 진짜 버려. 저주야 돼. 저렇게 목을 축하한 거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말로는 목 많이 내 하는 거. 너무 잘 맞은 것 같은데? 응. 마이크 욕 1차 스쿱아 아주 좋아 똑바로야 완전히 좋아 좋다 이게 좋네 엄청 딴는데가 들어가야 딴 데 원래 안가야 졸조앤만 딴다는 소리 들었어 정확하잖아 정확해 아주 불리고? 쉬운거야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안가고 오늘 이 정도면 쉬운 걸로 해서 이렇게 치는구나 걸고 간다 가지도 않고 여기 다 올렸다 방금 받은 게 다 끝에 맞았나? 땅 쳤었다 수영하십시오 연습실 하신 거고 날치기 조심하십시오 나 뒤에 약간 빼라고 했더니 더 이상하게 스윙이 안돼 맞아 그게 무슨 얘기지 아니 아이언 쉴 때 아이언 쉴 때 아이언 쉴 때 아이언 쉴 때 어 꽃 자라 나가래 꽃 자라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 야 그림도 좋아 나이스 승리하십시오 연습실이 하신 거고 날치기 치시는 정국 알 수 있는